러시아의 하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국가부도의 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요.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당장 이자를 갚지 못하더라도 바로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용평가기관들이 러시아가 갚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디폴트에 빠질 경우 1500억 달러의 빚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는 한화로 186조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러시아는 노블화로 지불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강력한 경제 제재에 부딪히며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화폐로 국가부도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모습은 마치 구소련을 막 승계했을 당시의 모습과 흡사한데요.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어떻게든 금전을 마련해야 하는 러시아가 한국의 방산기술을 판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불곰사업을 통해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흡수했고 한국군의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러시아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외화보유액 3,150억 달러가량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제재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앞서 제재가 풀릴 때까지 루블화로 갚겠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해당 채권은 달러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이기에 루블화나 중국 위안화 등 다른 화폐로 갚을 경우 즉시 디폴트가 선언될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가는 러시아가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피치는 러시아가 빚을 갚으려는 의지도 빚을 갚을 능력도 없다며 디폴트가 임박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의 바 IMF 총재도 지난 13일 러시아의 디폴트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러시아는 돈은 있지만 모두 동결되었기에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디폴트 상황에 놓인 것은 100년도 더 전인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러시아가 채권이자를 달러로 지불하지 않으면 일단 4월 15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한 달 이후 채권이자를 갚으면 러시아는 디폴트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 S&P는 러시아 장기 신용등급을 디폴트 직전 단계인 C등급으로 강등했는데요. 이는 전쟁 이전과 비교해 12단계나 떨어진 등급입니다. 피치는 한 번에 이만큼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은 한국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는데요. 한때는 대한민국도 국가부도의 위기를 겪으면서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죠. 1997년 있었던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중소기업들이 모두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은 국민 모두를 생활고에 시달리게 만들면서 3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치욕 속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특유의 끈기와 단결력으로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일구어내며 현재 국가신용등급은 상위권인 AA-등급에까지 올랐는데요. 우리가 겪었던 고통의 나날들이 러시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신용평가사가 이미 러시아의 디폴트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만큼 피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 정부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채무불이행 사태는 단지 자국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에도 연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금융가 역시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역시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수출 대금을 한동안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지 분석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불곰사업입니다. 불곰사업은 대한민국이 구소련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 정부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현물로 상환받은 무기 도입 사업인데요. 일각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제대로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긴 했지만 불곰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방산기술이 크게 발전한 것도 사실이죠. 러시아는 이때 우리나라에 다양한 방산물자를 제공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T-80U 전차 33대와 BMP-3 장갑차 33대, 메티스엠 대전차 미사일 70문과 이글라 휴대용 대공 미사일입니다. 당시 우리 군은 러시아의 방산물자를 받는 것에 거부감이 높았는데요. 우리 군이 요청했던 방산물자들을 러시아 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도입된 방산물자들에 대한 추가 공급 계획도 없어 향후 군수 지원 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받는다고 해도 과연 온전한 사양으로 올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1차 불곰 사업을 통해 들여온 T-80U 전차가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T-80U 전차는 국내로 들어오자마자 현대전공의 손에 완전 해체되었는데요. 이때 현대전공의 정보를 이어받은 현대로템이 러시아의 T-80U 전차에서 영감을 얻어 신형 전차 개발에 나선 것이 대한민국 방산신화의 선봉장 K2우표 전차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T-80U의 이중 자동장전장치가 K2우표와 K9선더를 통해 구현됐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T-80U의 철갑탄은 현재 우리 군의 우라늄탄을 비롯한 전차의 주포 제작 기술의 발판이 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방산업계는 빠르게 발전하여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는 물론이고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방산수출빛포 진입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러시아제 무기 도입은 우리에게 쉽게 얻을 수 없었던 기연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부도의 위기에 놓인 러시아가 경제회복수단의 일환으로 다시금 대한민국의 방산기술을 판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강한 경제 제재를 발표했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G7 국가와 미국이 연합하여 러시아의 경제를 세계 경제로부터 고립시킬 것이고 이를 통해 러시아의 군 현대화 기획은 물론 러시아의 군비 증강 자체를 무선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이번 경제 제재는 러시아 정부와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군이 새롭게 무기를 만들고 군사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군사 작전이라는 것인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 이제 러시아는 더 이상 최신 방산 무기를 만들 수 없게 되었죠. 이는 러시아 무기가 최신 무기일수록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만든 최신 민수용 부품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A사 레이더나 전파 방해 장비 등 최신 전자 장비를 만들 때 민수용 부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에 러시아의 무기 개발 사업은 사실상 모두 중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T-14 아르마타 차세대 전차와 수호 275 체크메이트 스텔스 전투기 등 한참 개발에 들어간 무기들은 사용할 수도 없는 붙박이 신세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첨단 장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러시아제 무기는 국제방위산업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미국과 G7 국가와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굳이 러시아제 무기를 구매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후 인도는 미그-29함제 전투기, 헬리콥터, 대전차 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러시아제 무기 구매를 취소했으며 2018년 10월에 러시아와 50억불 규모로 계약한 S-400 지대공 미사일 역시 취소를 고민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장 뒷더미에 나은 게 생긴 러시아의 입장에서 방위산업 시장의 퇴출은 뼈 아플 수밖에 없고 첨단 무기 개발 사업은 요원해졌는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손을 내밀게 된다면 우리는 싼각제 러시아의 기술력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개발에 맞바지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다만 장비와 부품까지 국산화를 추진한 4.5세대 첨단 초음속 전투기 KF-21은 훌륭한 전투기임에는 분명하지만 아직 스텔스 기능이 추가되어 있지는 않아 성능 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수호 2-75 체크메이트를 개발하고 있던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5세대 전투기 개발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T-14 아르마타 역시 한국군이 2030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K-3 전차의 완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도 러시아의 방산업계 퇴출은 대한민국 방산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커다란 공백이 생긴 방산시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나라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유력한 후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방위산업청은 지난해 천공-2 지대공 미사일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수출이 활발히 진행된 것에 자신감을 가졌고 앞으로 5년 안에 100억 달러 수출이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파산 위기에 놓인 러시아가 헐값의 방산기술을 넘기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기대주가 아닌 부동의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국방력이 그대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기술이 점점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흔들리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함인데요. 어떤 위협이 다가오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합니다.